자민, 해설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이렇게 한 묶음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막, 읽어볼까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잠이 잘 잃을때. 잠이 잘 잃을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을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찰리야 봐라. 봐라 찰리야.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식탁이겠지. 탁자. 책상은 데스크에요. 네. 네. 식탁. 식탁, 의자, 그리고 침대. 침대.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준호? 소리요. 얘는? 트라이빙. 오케이. 그 다음에 통문장 스피킹에서 제출해.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쓰. 얼음 침대. 어..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음. 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 것이다. 어.. 매우 따뜻한 침낭이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미리. 여기 중요한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했고. 얘기했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왜 여기에 S 붙어있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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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everything in this hotel이 무슨 뜻이야? 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오케이. 선생님이 뭐 끊어있기 표시할 때 이런 표시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어떤 시가 너무 길어져서 뒤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우리말에서는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뒤로 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 예. 영어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옛 뜻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는데. 암만 길어봤자. 네. 모든 것들이 데이겠죠? 네. 그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유 동사는? 네. 이즈. 아. 데이랑 이즈랑 같이 쓰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 책이 틀린 건가? 네. 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everything에 대해서 뭔 얘기 했어요? everything에 대해서. 네. 뜻은 뭐다? 모든 것. 오케이. 그런데 절대로 얘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네. 뜻은 모든 것이지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그랬어? 네. 됐어? 네. 오케이.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칠까? 읽어볼까? all things. all things. 이것도 모든 것들이요. all things. 만약에 모든 것들이란 말을 all things을 했다면 이건 암만 길어봤자. all things. no. 여기 s 보여요. 네. 됐습니까? 이거 복수형이라 그래. 네. 만약에 all things in this hotel 했으면 여기에는 are 가 와야 돼. 네. 똑같은 의미인 all things를 썼다면 all things in this hotel are made of eyes 해야 돼. 네. 왜냐면 all things은 암만 길어봤자 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뜻이 똑같은 everything은 여럿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네. 그래서 여기에 is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 대현이 얘기했을 텐데. 네. 어. make에 did 들어가서. 음. 아니라 했는데. 어. 오케이. 자. 맞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네. made는 네가 단어할 때 했던 게 make의 과거형이다. 네. 이게 1번 뜻인데. 근데 2번 뜻이 뭐냐. 음. 입장 받긴 어떤 시다. 만들어진. 그거를 뜻으로 얘기하면 만들어진 이란 뜻도 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만들었던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모든 것이. 여기 있는 탁자랑 의자랑 베즈가 모든 것에 해당되는 예인데. 얘들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made가 make의 과거일수도 있지만 그때는 내가 과거에 만들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I made 해서 be 동서 필요없어? 네 근데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하고 싶으면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t is made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얘가 만들어진 이라는 어떤 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시 앞에 be 동서 합쳐서 만들어진다 여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또 물건이 오겠지 그래서 그 자동차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만들겠어? 만들어지겠어? 오케이 그래서 make 만들다 인데 이 녀석은 만들다 를 입장 받기는 어떤 시에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be going to네 네 그쵸? be going to 뒤에 지금 뭐가 보여? be 동서 무의조 다른 말로 하면 하다시조 네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be going to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이 뜻이 뭔데? 2번 뜻 이 뜻이 뭔데?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것 응? 뭐뭐 하는 것 내가 요것만 물어봤냐? 응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 표현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되기도 해? 어디어디로? 가는 중 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뭐뭐 할 것이다야? 뭐뭐 할..머디어디로 가는 중이다야? 뭐뭐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됐어? 왜 뭐뭐 할 것이다 가 됐어? 뒤에 그 하다시가 오케이 too cold의 뜻은 뭐야? 너무 추운 너무 추운 그럼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근데 be too cold 하면 무슨 뜻 됐어? 너무 추운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 됐어? 하다시 그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온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우리는 가는 중이다 가 아니고 우린 너무 추울 예정이다 자 미래 표현할 때 이렇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죠 뭘 쓰는 방법이 있다 했어 양념식 윌을 쓸 수 있죠 윌은 양념 중에서도 미래 표현인 양념이고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양념은 뭐지?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캔이죠 좋습니까? 뭐 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양념은 뭐였죠? should 그렇지 should였죠 양념식들의 공통점은 양념식 위에 하다시 하다시가 와야 되고 be 동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이고 m is r 가 아니고 be 그렇습니까? 네 k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6가지 질문 중에 그 뜻이 뭐예요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매우 따뜻한 심란이예서 어디네 그래서 이 생각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uh where will we sleep? 그렇지. 무슨 뜻이야. Where will we sleep? 어디서 우리는 잘 것이니? 우리는 어디서 잘 건데. Where will we slee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대답이?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ed. Too co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렇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서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대. How will we going to be? 아, 뭘. 응? 왜? 윌이 아닌데? 윌이랑 뭐지? 눈치챘네. 윌이 아니지. 근데 채도잉까지 하면 되죠? 채도잉하고 대출. 제출 눌러야 제출하지. 그래야 나한테 알람이 뜨지. 뭘? 이거 누가 다. We are going to be to cour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만 알면 되잖아. 어.. 네. 나한테 제출했다고? 네. 네 너 할 줄 모르는구나? 대출 안 됐는데? 대출 안 됐는데요? 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묻겠어? 그래 Where are we going to be? 그래 잠깐만요 어? 이제 못 뜬다 어 한번 들어볼까? 너무 5분밖에 안 들었어요? 24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너 이제 나도 줘 어? 다시 좀 보내줘 응 자민 대단히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자민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s the meaning? How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가 무슨 뜻이야? 어 뭐 뭐야 잠깐만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니 예 그렇지 아 오케이 음 그 다음에 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덴? 아 참 이제부터 새로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까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be tomorrow?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hile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so let's do it in our words. Oh, wait a minute.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Right. We're going to eat hot breakfast. We're going to eat hot breakfast. Then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Then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Then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Then we're going to go down to the bottom. Wow! Then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It's like it's like a fun sound. Well, it sounds like it's fun. It's like in the morning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here. Okay. So what do you think? Then we're going to go ice skating.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중에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 그 그러면 그러면이죠 우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잘 거기 때문에 매우 춥진 않을 거라면 무엇을 여기 또 뭐가 보여? B 뒤에 무슨 C? 그러니까 무엇을 까지 합쳐서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이니 내일 계획 묻기 What are we going to do? 너는 뭐 할 거니는 뭘까요? 어 너는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렇지 그녀는 내일 뭐 할 거니 What 그녀는 내일 뭐 할 거니 What is she going to do? 그렇지 됐습니까? 네 B 동사 그때 그때 맞게 하면 되겠군 그 다음에 have 여기서는 뒤에 a hot breakfast 이런 거 있으니까 have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 어울려? 먹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양념이 썼네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d then 여기서 then의 뜻은?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긴 됐어?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ok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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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have 그래서 무슨 뜻? 어 우리는 먹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we will go go 무슨 시? 가다 하다시 ok 그럼 we will go의 뜻은? 우리는 갈 것이다 근데 아까 전에 간다라고 왜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아 그래요? 여기 we will이 생략됐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다고 그리고 그런 다음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답니까? 갈 것이다입니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we will 뒤에 하다시 go가 we will이 생략됐네요 we will have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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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go 먹을 거고 갈 거야 ok 그 다음에 여기에 like는 뭐? 어 좋아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뭇처럼 뭐뭇처럼 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ok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어? 여기에 사운드는 무슨 뜻이야? 사운드 단어할 때 무슨 뜻도 있고 소리 소리란 뜻도 있고 여기 소리란 뜻으로 쓰였죠? 네 소리들이죠? 와우 소리들 재미있을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에 사운드가 어떻게 소리란 뜻으로 쓰였냐? 응 소리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고 단어할 때 배웠어요 어 어 어 예 어 하게 들린다 뭐뭇하게 들린다 뭐뭇하게 들린다 라는 뜻도 있다고 단어할 때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무슨 시야 가다시 그래서 뭐 들어있는 거야 소리 들이 아니고 이거 네 뭐뭇하게 들린다 가다시 왜 사운드가 아니고 왜 사운드냐고요 아 아 뒤에 찾아온 응 하다시 하다시로 쓰였는데 끝에 S가 붙어있데 네 하다시로 쓰였는데 뒤에 S가 붙어있으면 그건 뭔 일이나 한 거야 아 어 하다시마 안에 뭐 들어있어 하다시 도마 도즈 뭐 들어있는 거야 지금 도즈 왜 도즈가 들어있대 어 니가 말해준 계획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인데 니가 말해준 계획 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했어 어 우리는 아 여기서부터 했구나 우리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아래층에서 얼음 스케이트 탈 예정이 탈 거야 그랬더니 니가 말해준 계획은 어떨 것처럼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그럼 니가 말해준 것 암만 뒤로 봤자 뭐야 니가 말해준 것 다시 말해봐 그것 그것은 니가 말해준 것 그것은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네 그러면 여기 사운스 앞에 뭐가 생겼어 이 그러면 이 시 있으면 누가 그것이 뭐한다 들린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도즈 그러니까 이 시 하다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히시 잇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즈가 들어간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드를 써야지 무슨 소리는 뭔 소리야 소리 들이냐 이게 우리 내일 뭐 할 계획이니까 뭐였더라 우리 내일 잠시만요 뭐 할꼬지 Our 어? 잠시만요. 어? 아니야. 아닌데? 우리 무엇을 가질 것이니, 무엇을 먹을 것이니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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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시만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있어. 네. 여기에 먹다, 가지다가 오면 우린 뭘 먹을 거야? 우린 뭘 가질 거야? 이건데요, 이건. 여기에 가지다 말고, 뭐 뭐 하다, 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로 바꿔야 돼. 할 거냐고 물으면. 아... 아... 비고잉투... 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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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래 얘기를 할 때, 윌을 쓰거나, 비고잉투를 쓰거나 하면 되는데, 둘을 섞을 수도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요. 어... 윌과 비고잉투를 한꺼번에 막 쓸 수도 있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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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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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문다. 네. 응. 그래서 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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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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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비고잉투 뒤에, 이게 하다시죠. 어... 계획을 얘기할 때, 비고잉투 뒤에 하다시 와야 되니까. 그치? 왓아위고잉투... 투마로우 이거. 투마로우 뜻이... 무슨... 무슨 뜻의 하다시야? 어... 뜻이 뭐야, 투마로우? 투마로우? 투마로우... 레이... 무슨 시야? 어... 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야, 이거는? 응? 비고잉투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그치? 응?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계획이니,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다시 어디갔어? 왓아위고잉투 투마로우? 해서. 투모투모로우? 응? 처음부터 다시 까끗하게 좀 얘기해봐. 아, 다 지운다. 우리 내일 뭐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어?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우리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빼면 어떻게 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시야? 하다시 어?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럼 우리 내일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What will we have tomorrow? 그래 물론 What will we have tomorrow 해도 되는데 어? 또는 그래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거니 What will we have tomorrow 해도 되지만 이거 대신에 또 뭘 써도 돼? 어 What will we eat?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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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ill we have tomorrow 해도 되는데 또 네 네 네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네 그럼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뭐만 갈아 끼우면 돼? 어 이거를 응용하면 되잖아 무엇을 할 계획이니까 What are you going to 하다? Do 넣어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고 있어? 아 아 그럼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at are we going to have? What are we going to have 하면 되고 무엇을 만들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make? 무엇을 살 거니? 구입할 거니? 구입? 사다 네 What are we going to... 사다를 몰라? 사다를 몰라? 사다? 사다를 몰라? 구입할 거니? 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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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리드 그 다음에 누가 어디로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거야 어 아이스 스케이트 잠시만요 우리 우리 뭐 하러 가다 할 때 그 위에 뭐 놓으면 되지 않냐 아이스 스케이트 다운스터 우리 아이스 스케이트야 응 고우두잉 하면 뭐 하러 간다라 그랬어? 수영하러 가자 고아 고스위밍 낚시하러 가자 고 피싱 고 피싱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자 고 아이스 스케이팅 에이 왜? 누가? 언제니까 한토막이고 누가니까 그 다음에 얼음낚시 하다 얼음낚시 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네 근데 뭐 뭐 하러 갈거래 얼음낚시 하러 갈거래 오후에 우리는 얼음낚시 하러 갈거야 뭐였어? In the afternoon we will 고 아이스 피싱 고잉 하면 뭐 뭐 하러 가다 하다시에 ing 얼음낚시 하다가 얼음낚시 하다 아 그래? 얼음낚시 하다 아이스 피싱이니까 여기다가 ing를 묻히며 뭐 뭐 하는거 얼음낚시 하는거 하러 가다 아이스 피싱이니까 여기다가 ing를 묻히며 뭐 뭐 하는거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문장이죠 예 오케이 ie breast 감사합니다.